연예계 이슈 이슈 네 번째 이슈는요. 바로 전처 폭행 의혹인데요. 개그맨 김병만 씨가 지난 7월 전처 폭행을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피소돼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처 폭행이면 김병만 씨가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혼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최근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2011년에서 결혼했고 그리고 1년 뒤부터 별거를 했고 그러다가 소송 끝에 2020년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의 이야기는 달라요. 이게 기준이 법적으로 결혼식 이혼 완료 이거랑 살기 시작한 거 정말 결혼 생활이 끝난 거 이런 기준의 차이 같은데 전처는 아니다 우리는 2010년 1월부터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2019년에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또 파경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1년 후부터 별거 했다 이거 사실 아니다. 물론 이렇게 자주 좀 밖에 나가 있었고 사실 해외 예능 촬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나가 사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혼 소송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다른데요. 하나 딱 같은 게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서 생활을 했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 A씨 전처 A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처음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이 수험생 딸의 생활 때문이다.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했다. 이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영 안 맞아서 매니저 숙소를 전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지금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드릴 말씀에 딸이 언급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2010년이든 11년이든 결혼을 해서 2019년이든 20년이든 이혼했으면 한 10년인데 이제 이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입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입시면 거의 19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단 전처의 주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처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습적으로 맞았다. 내가 맞는 걸 딸아이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본인의 주장은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폭행에 대해서 한 20차례 병원 진료 기록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 이번에 19년까지의 폭행을 2014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상습적 폭행이 있었다. 이게 알려지게 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 대해 김병만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병만 씨 측에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보면요. 김병만 씨 전처가 폭행 혐의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이미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덧붙여서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 무혐의라 볼 수 있다라고 사실 무근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경찰 조사는 끝났어요. 2월 달에 이 전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한 4개월 수사를 한 다음에 6월에 내린 결론이 김병만 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했고 또 전처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를 봤는데 여기 폭행, 상해 이런 말은 구체적인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가정폭력범죄특별법에 따라서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할 필요 없다 이건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말하자면 이 시기적으로는 시작이 됐는데 이 검찰이 이거를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길지 그냥 불기소로 끝낼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그 딸이 김병만 씨의 따님이 아니라고 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만 씨의 딸이 아니라요. 전처 A 씨가 김병만 씨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처와 결혼할 당시에 전처는 삼혼이었고요. 초혼이었던 김병만 씨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처의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김병만 씨는 또 자신의 충격적인 폭로를 하나 전했습니다. 바로 전처 A 씨가 딸의 파양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딸의 파양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김병만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요. 전처 A 씨에게 20대 중반 아이가 있다. 이 이혼 소송이 끝난 만큼 파양을 해야 하는데 이 A 씨가 그 조건으로 김병만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혼 소송 후에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김병만에게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파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전처가 결혼할 때 이 전처의 딸을 김병만 씨가 입양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병만 씨가 과거에 결혼 소식을 알릴 때 저 결혼 소식 전에 먼저 혼인 신고했어요. 하면서 왜 그랬냐면요. 하면서 이 딸을 딸의 성 씨가 나랑 똑같은 김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입양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이 될 우리 이제 내 아내가 되잖아요. 그 소생을 내 성으로 바뀌었다. 바꿨다. 이렇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만 씨가 이렇게 파양을 원한다는 건 지금 전처의 딸이 김병만 씨 호적이 아직 있다는 거고 그러면 김병만 씨 재산을 또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혼을 했다. 그럼 부부는 남이 되지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한테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혼에서도 내 호적에 있으면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김병만 씨의 재산이 있다. 그럼 이런 부분 상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데 그럼 호적에서 그럼 빼줄 테니까 대신 30억 원을 줘.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제적인 것으로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닌 만큼 법적 관계도 깨끗이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김병만 씨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논란에 이어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네. 일단 김병만 씨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전처 A 씨가 김병만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금액이 이미 30억 원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 분할로 김병만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요. 이자를 포함해서 일단 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0억 원은 김병만 씨 몰래 빼달린 재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자를 포함해 10억 원에 이르러서 합의 30억 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 배당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혼 생활 중에 이제 돈 관리, 수입 관리를 김병만 씨의 전처가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김병만 씨 전체의 어떤 재산을 김병만 씨가 재산 분할 해줘 이게 아니라 김병만 씨의 수입 출연료를 김병만 씨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분께서 관리를 하셨다. 말하자면 돈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보니까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부인이 관리하던 그 돈, 내가 번 돈 나누어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묘하게 30억이 겹치죠. 재산 분할을 김병만 씨는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전처는 그러면 향후 발생할 상속이 없도록 파양해 주는 조건으로 30억을 줘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재산 분할해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도 보인다라는 게 김병만 씨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병만 씨는 또 이혼 소송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이미 생명보험을 전처 측에서 수십 개 들여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서 김병만 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요? 네, 김병만 씨 변호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김병만 씨 모르게 전처 측에서 생명보험만 15개가량 가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전처 A 씨 측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왜 15개가량이나 되는 생명보험을 이렇게나 많이 가입을 했나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의견입니다. 이 주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병만 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